아 혹시 혹시 지금 100명 있는데 추천해줄 의사 있는지 택시 아니고 개인 운전사 택시 아니고 개인 운전사인데요 택시 아니에요 페이크 택시가 뭐야 페이크 택시요?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명작이죠 그게 뭔데? 그냥 좀 유명한 소설 같은건데 아 진짜? 베스트셀러야 되게 잘나가는거죠 약간 엄마를 부탁해 이런거가 신경좋아 음 그렇게 가면 좀 위험한데 어 뭐 그렇게도 갈 수도 있겠지 지랄이야 진짜 존나 무서운데요 지금 약간 직소랑 같이 있는 느낌이에요 오이팡은 서양 소설 좋아하나 보내는데 저는 국내죠 아 미친새끼 야 니 뭐 읽어봤는데 몽실언니 읽어봤나 몽실언니 몽실언니? 어 아니 그거 보고 제가 눈물 콧물 다 짰거든요 나 야설만을 아 페이크 택시가 서양 야설이야? 존나 무서운데요? 여러분 이거는 배랑 시청자 형님들 많은 얘기랑 우리 그냥 넘어가면 됐나? 야동이가? 여러분 그냥 넘어갑시다 에? 얘는 이런거 몰라요 아 약간 WWE처럼 짜고 치는 그런건가? 음 서양판 WWE인가? WWE 챔피언 스포츠긴 하지 몸을 쓰는건 스포츠지 범죄물인가 보네 그러면 범죄물 미친새끼 진짜 야 존나 무섭다 니 계속 그래 웃으니까 무슨일이 있으면 바로 방송킬게 무슨일이 있으면 바로 방송킬게 진짜 그러면 무슨일이 없어요 근데 그리고 힛도 좀 꽂으면 안돼 나 너무 더워 더워? 오늘 좀 벗으면 안돼? 짜증나게 어? 여러분들 더워 또 절대 안 벗을거에요 와 또 이상한 드림을 치고 있어 아니 얘 좀 이상해요 여러분 또 절대 안 벗을거에요 여행이 있으면 돼요 또 이상한 드림을 치고 있어 오늘은 오 거고 또 있었으면은 가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